아까 혜인산매는 혜인이 진리의 바다 잖아요 진리의 바다 일체가 진리의 바다로 보이셔야 혜인산매 잖아요 그러니까 참나 상태에서 아니고는 그게 안되니까 참나 상태에 들어가셔서 참나 51% 이상 마음을 유지하시면서 그래서 이게 탐진치와 불안 이런 고통의 마음보다는 광명하고 평안하고 자명한 마음이 51% 이상 된 상태에서 이 제가 경험하는 모든 삼라만상을 체험해 보는데 그게 결국 뭐냐 무의법은 열반 참나 자리고 유의법은 생각감정 오감이니까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하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 이라고 해도 그냥 내 오감에 들어온 것 내 감정에 들어온 것 내 생각에 들어온 것 뿐이에요 생각감정 오감 전체가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마저도 생각이란 것 자체가 참나의 청정한 작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혜인산매는 그래서 일체가 진리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시면서 들어가 있는 삼매가 혜인산매고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더러운 일 많고 추잡스러운 일 범죄들 얼마나 눈뜨고 못 볼 일이 많은데 다 청정하다고 하느냐 그것 또한 재료가 생각감정 오감이라는 점에서는 청정하잖아요 다만 뭔가 좀 찜찜한 게 있죠 혜인산매만으로는 화엄산매는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라는 걸 명확히 알아차리면서 악을 극복하고 선으로 내 마음을 되돌려서 중생들의 마음을 악이 아니라 청정한 재료지만 물감은 청정한데 그림 더럽게 못 그려놓으면 보는 사람 마음에 지옥이 떠오르게 그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써가지고 자기도 지옥에 살고 남도 지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극복해내는 게 화엄산매입니다 1지부터 10지까지 올라가면서 묵은 때를 벗겨내고 자기의 청정한 육바람이를 드러내는데 그 모든 과정 또한 본래 산매다 다 참나의 작용이다 악을 극복하고 선을 구현하는 것도 다 성령 안에서 참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화엄산매입니다 본연산매는 그러건 저러건 우리는 늘 참나 상태가 본연산매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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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